서울대 교수 40명 의과대학 교수 40명이 40% 4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하는 휴진 문제인데 이게 오늘 톱뉴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분이 참 딱하게 됐습니다. 소아과 의사 씨인데 비상대책위원회 변호인을 맡으셔서 어쨌든 휴진 참여 교수가 400명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1000명 정도가 되는가 봐요. 그다음에 연구 담당하시는 교수님들 다 합치게 되면 그 이상이 되는데 1000명 가운데 400여 명 정도가 휴진 에 참여하니까 아주 위급한 그런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진로 일정을 늦추거나 아니면 다른 수술이나 이런 것을 중지를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사건인 겁니다. 아마 한국 역사상 서울대 의대 교수가 소위 진로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처음일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일단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400명이 넘고 외래 휴진 축소 정규 수술과 시술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 숫자가 정부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파장이 클 걸로. 그러니까 대단히 상황을 안일하게 본 거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그리고 편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격자가 있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은 40%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요구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 면허정지는 그걸 면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유화조치를 내놓은 철회가 아니고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것은 1년에 2천 명 정도를 증가시키겠다는 그런 윤정부의 소위 의료계획안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비합리적이고 의료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를 해서 숫자를 줄이든지 점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사상의 책임을 민사상의 책임을 면해달라는 거 안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주장이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름들 지금 나왔는데 그 하단에 보게 되면 그냥 질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139명의 의견을 남겼는데 가뭄에 콩나기 식으로 문제를 좀 해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부가 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 여름 인기 있는 영화 천만 명 이상 정도가 동시에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지금도 나오는 겁니다. 휴진하는 400여 명 의사 면허 취소해라. 자신의 영달을 위해 환자를 벌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329명이 찬성이고 23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지금 이게 아마 윤 정부가 본인들 스스로도 무리한 조치라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힘이고 아마 빽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추진하는 400명 의사 면허 취소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139명 가운데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 정부가 힘을 얻어 가지고 사자성으로 하게 되면 기고만장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이런 뒷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개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답답한 나머지 지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당신 것인지 내 것인지 이 같은 사태의 원인 제공자들에게도 똑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고집하시던 분과 계약을 개혁이라고 우기며 그나마 겨우 연명하던 필수 위로를 절단되고 있는 관료들에게 왜 입 닫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한 1% 될까 말까 한 겁니다. 전부가 다 어쨌든 간에 조선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조선이 그냥 조선 독자들이 비교적 좀 수준이 있을 건데 독자들이 일방적입니다. 브란드 님이 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수 의견을 별로 소개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뢰이 뭡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게 다수라는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대만 저렇게 할 것 같습니까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어리석은 분들 이건 곧 다른 대학병원으로도 그 불이 옮겨 붙는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은 아주 소수인 겁니다.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다수 의견은 다른 유튜브 방송 이랬는데 수없이 나올 테니까 다수 의견은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수 의견은 너무나 많은 곳이 소개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남기겠습니까 병원이 안 돌아갑니다. 정부가 만만한 개업의인은 의사 매너 정지를 협박해도 의대 교수님은 협박해 협자도 못 낼 겁니다. 의사 매너를 정지하는 순간 모든 대학병원이 마비될 겁니다. 그런데 그까지야 가겠습니까 그 전에 해결이 돼야 되죠. 이 브랜델님은 보기 더물게 소수 의견을 개진하신 분인데 윤석열, 박민수, 조선일보는 의로 농단 사태의 공범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번 의로 사태에서 정론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비교적 동아일보가 현재 의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교적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부와 의로계에 합리적 비판을 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정부 옹호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문재인 정권 탄생에 부역한 조선일보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조선일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번에 의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JBS에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조폭처럼 행동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론이 사라진 겁니다. 언론들이 조금 여러분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쓰면 빛과 그림자 명함을 동시에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그래야 정부도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할 건데 거의 뭡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의사들을 때리는데 그렇게 하다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조금 발을 뗏다가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편집부가 정한 방향을 보도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부에 당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광고비 지출도 할 수가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의사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분들의 세계라는 것은 그냥 좁고 그냥 항상 한자를 대하는 그 세계가 많은 세계를 차지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적 안 겁니다. 조선일보가 큰 역할을 한 거죠. 아주 이번에도 보니까 물론 의료분야 전문 그런 전문기자분들은 좀 다른 의견을 가끔 개진했지만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전문의를 나오는데 13년 걸리는데 자신의 영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정원과 교수 자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은 의로 붕괴를 막기 위해 휴진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비난하는 게 이런 툴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배운 사람들이 너무하다. 400명 명단 까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인 겁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왜 400명의 여러분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로 분야에서 가장 엘리트 지름 집단이 왜 여러분들 휴진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항의를 할까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던지 보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 역시도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데 그것도 그냥 의사협회가 아니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40% 이상 정도가 반발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전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높은 나라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국가 권력을 믿습니까 국가 권력을 여러분 가지고 잘해왔습니까 선거를 잘해왔습니까 검찰 수사를 잘해왔습니까 재판을 잘해왔습니까 국가 권력이 뭘 했습니까 신민사회를 제대로 겪어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인 겁니다. 유럽의 신민사회라는 것은 스스로 자유와 생명과 이것을 기본권을 얻어낸 투쟁을 해서 얻어내고 항상 국가 권력이 자의적인 여러분들 권력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투쟁을 통해서 이런 서구사회는 성장해왔지 않습니까 국가가 발표하는 것을 왜 그대로 묻냐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그래서 선거를 제대로 치룹니까 국가가 그래서 이런 범법자들 그대로 여러분들 처벌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국가를 철득같이 믿냐 이야기죠 제가 국가를 항상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의무문을 던질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은 하고 살아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국가가 해온 일을 보란 말이죠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란 말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완장을 차게 되면 인간은 사적인 이익과 자기 일파의 이익을 극디박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믿냐 이야기 의료개혁하니까 아이고 의료개혁 그러니 맨날 당하는 거죠 궁금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던져보니까 서울대 의대 비대위 1000명 교수 가운데 400명 휴진 동참 40% 휴진 참여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68%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29%는 이해한다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병호 tv를 보시고 여기에 설문조사를 응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반대 의견을 피러 가는 겁니다 29%가 29%가 나오지 않습니까 29%가 시민사회에 속하거나 시민들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정치 권력이나 이 권력을 항상 의심하고 그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전체주의 비슷한 체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우리가 투쟁해가지고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서히 이런들 정치 권력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접수해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구나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구나 피를 흘려본 경험들이 전무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당연한 것이 서서히 넘어가지 않습니까 온 천지의 국가 권력 이름들 예산이 평창되고 모든 영역의 국가 권력 이름들 섬여들지 않습니까 개인의 기본권을 계속 이런 접수해가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니까 그냥 국가가 하면 다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29% 정도의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왜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 집단인 서울대 교수분들이 40% 이상이나 의사로 선택할 수는 가장 힘든 선택 휴진이라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의사분들이 뻔히 알지 않으면 휴진하게 되면 자기 진로를 자기만 믿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진로 일정이 계속 다 뒤로 믿어질 거 아닙니까 왜 40%나 참여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득권 이 스태블릿이 된 그런 집단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40% 이상 전국의 여러분들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왜 여러분들 의사로서 가장 선택하기 힘든 의과대학 진로를 담당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가장 선택하기 힘든 그런 진로 거부를 휴진을 왜 선택하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할 수가 없으면 그냥 어려워지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리고 누가 정직한지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정직합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정직하게 해왔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예요 아이고 우리 윤 대통령 할 만큼 정직하게 해왔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입 싹 닦고 말이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나온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들 은행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믿어집니까 나는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묻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은행을 봐라 2년 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하나를 보면 열로 알잖아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윤 대통령이 의로 분야를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 양반이나 전하 말이죠 문과 출신들이니까 자기 분야는 잘 알겠죠 피의자 불러가 뭡니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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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잘 알겠죠 그럼 뭘 알겠습니까 저는 한계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현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도 소개하고 소수 의견도 소개하는 거죠 누가 정직하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윤 대통령이 정직하다 이렇게 하면 나는 간호하게 노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고 다른 사람이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틀만 나면 한 방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생각을 못하면 가장도 고생을 하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본인도 직접 체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들 똑똑하지 못하면 항상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